계속 가보도록 하죠 엑셀쌍님 어서오세요 자 도착 아 이거 그거네 달리기 달리기 서브캐스트군요 가볼까요? 달리기 잘해요 얘는 컨트롤하기 쉽거든 느려서 아 불쌍하다 느려서 컨트롤하기 쉽다니 아 진짜 느려서 컨트롤하기 쉽다니 아 너무 느려 어어 어어 너무 느려 어어 느려 느려 야 겨우 겨우 막 지금 막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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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요 어어 진짜 느릿느릿하다 신선한 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신선한가요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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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 어어 아 저 저 셀승 뭐야 저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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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하겠다 됐다 됐다 민간이 없는데 너 너 야 인마 아유 어어 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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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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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대인전 대인전 전용인거 같아요 대인전 전용 블레이드는 딱 대인전 전용인 것 같애 근데 블레이드도 그 주변에 누고 있으면 참 그 쓰기가 좀 애매해 범위가 넓어가지고 대인전 전용까지는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자 한 번 더 맞아요 파닥뛰고 파닥뛰고 파닥파닥 어디냐 저쪽이네요 예 설명보면 그렇더라구요 아 저기있다 건물도 도도각낼 수 있다고 아 얼마나 얼마나 강력하면은 티타늄으로 만들어도 그정인데 뭐 초.. 초.. 아 설명이 원에서 나와요 원에서 블레이드 맨 처음에 얻을 때 블레이드는 어 어 탱크의 장갑을 어 자를 수 있고 건물.. 심지어 건물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처음에 근데 실제로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잘리진 않죠 탱크의 장갑을 자를 수 있고 탱크의 장갑을 자를 수 있고 건물 심지어 건물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저기도 있는데 자 저기도 있는데 예.. 흡수해야 되는데 자 헬기를 파괴하라는데요 오호 이리로 임마 오오 야 어 두방에 죽여야 되네 오오 야 자 한방 어 두방에 죽여야 되네 너 임마 거기 있어 임마 너 임마 거기 있어 임마 자 한 번 더 아이고 오오오 야 이거 들고는 이거 들고는 점프를 못하는데 자 야 너 거기 있어 임마 아이고 잇 안맞아 안맞아 어 어 아유 안맞아 안맞아 여기서 아유 안맞네 아유 안맞아요 됐다 여기서 아유 너 너 말고 너너너넛 어유 이상하다 아유 여기까지 왔어 왔어 저거 저거 안죽지? 야 버려봐 야 버려봐 자아 자아 아유 고개 아프다 고개 오케이 오케이 아유 무리네 아유 무리네 자아 미사일 바로 코앞부터 줘 어 어 뭔가 또 튀어나왔다 왜 자꾸 알맹이가 뭔가 튀어나오지? 아유 이거죠 죄송합니다 아유 빨리 빨리 없어야되는데 됐나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앴어요 어 뭔가 자꾸 야 너 뭐야 임마 자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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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라 이리와봐 헐 여긴 띠 채 아유 아유 큰.. 엔.. 에너지는 줘 에너지 채웠고요 가자 에너지를 좀 더 채우게 아유 군인들оме 무슨 잘못이야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어? 하나 더 남았는데? 아 레벨업이구나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아니라 레벨업이네요 자 에너지 하나 더 하고요 벌써 레벨이 11이야 아 달리기는 느리지만 어떻게 점프로 어떻게 달리기가 너무 느려 아유 아유 자 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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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로그인 해야되잖아 재기랄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에이 몰라 컴퓨터를 못하니까 로그인 하라고 하면은 뭔지 못하는거야 그러니까 흡수하는거야 그 사람을 그 로그인 아이디 비밀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흡수하는거에요 알아듬 아 흡수하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 같이 이렇게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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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지 닥터 피셔 사망자와 탈출 일단 기지로 들어가는 자미 미션인거 같은데 아휴 왜이렇게 느리냐 얘는 너리 느리 붉은장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여기 난리 났는데 안녕 야 너 그거 내놔 내가 보스나 저거 뜯어서 음 무기야 어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좋더라 무기중에서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땡크 장갑도 갈아버리죠 자 다가나버려요 마 어 야 들어가야지 혼란한데 혼란 혼란 누가 누군지 모를 이럴때 들어가야지 혼란 혼란 자 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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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지마봐 자 자 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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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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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잇챠 너 인마 나 치지마! 아퍼 오호! 굉장한데? 아이고 너 뭐야? 야 너 뭐야 인마 머리 땅이야 야! 우즈야! 아유 쟤 죽으면 안되는데? 뭐야? 어? 어 쪼그리? 어휴! 아이고! 아이고! 아퍼 인마! 야 아프다고 이 자식이 아퍼 인마 어... 윽 heeft 이울 переп 이울 переп 이루에이마 일로 임마 어리우게 된다 임마 야 어 저기 그 헛설에 있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뜯자 됐나? 어? 얘네들 어? 이 사람들을 사랑을 먹네 어? 역시 막싸움은 손톱이 가장 좋은 것같애요 그냥 도망가야죠 자 모든게 완료됐어요 이게 숨겨진 걸로 내가 알기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글 고양이 범위가 조금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모든 별표는 다 했네요 등딱지가 뭔가 두근두근 거리죠 어 아이고 이차 왜요 뭔들 있어요 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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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츠여? 아 그래요? 아 그런가? 아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이 일반인을 상대해야 되나? 뭐야 인마? 너 왜 나 공개해? 왜 나를 따라하니? 잇짜 잇짜 아프지? 넌 뭐야? 오우 아하하하하하하하하! 이야... 달려가서 이렇게 하기가 자아 난 도망가자 일단 나 근데 뭐 할라고 했지? 아아 저거 할라고 했었죠? 자 메인메뉴? 아 메인메뉴랴 또 아아 메인메뉴래 계속 메인캐스트 뭔 메인캐스트? 뭔 메인메뉴야 메인메뉴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쪽이에요 어디야 어디야? 자 이쪽 자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